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립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전전양수인과 10년간 경업금지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2276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경업금지사건이고요. 원고는 커피점을 인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커피점 매도자입니다. 파기환송됐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는 2016년 3월에 고양시에 있는 커피점을 A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A에게 넘겨준 거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양도할 때는 경업금지 약정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라는 것은 동일한 시군이나 행정관할 내에다가 동일한 업종의 식당이나 업종, 점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인트 가게를 영업양도를 해서 넘겼어요. 그런데 같은 동에다가 다른 페인트 가게를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10년간. 그게 이제 상점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016년 3월에 A에게 양도를 한 다음에 A가 2019년 3월 3년에 지난 뒤에 B라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갔죠. B에게. 그리고 B는 다시 4개월 만에 원고에게 다시 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A, B 두 명이 있는 거죠. 두 명이. 그런데 이 피고가 2019년 10월에 같은 건물에다가 커피 판매점을 다시 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즉 상가 양도 후에 경업금지 약정이 따로 없으면 경업금지 업무가 없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가 양수인이 다시 양도하고 또 양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양수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경업금지 의무가 남아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 제 41조 1항은 영업양도인에게 10년간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당사단장의 다른 약정과 특별히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경업이 금지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10년간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디 범위 내에서?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 되어도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영업양수인들 사이에는 상법 제 41조 제 1항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전문점이 통일하게 유지가 돼서 계속 전매가 된다면 10년 동안은 이 사람은 그 동일한 시군 내에서는 커피 전문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업금지 의무 약정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걸 한 번 판매하고 나면 동일 시군 내에서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설령 이 사람이 다시 양도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양도되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업금지 의무가 유지된다는 거죠.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전문점이 다시 여기도 뭐 삼겹살집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가 양도 후에 특별 약정이 없다면 이렇게 당연히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가를 전전양도해도 최초 양도인과 전전양수인 사이에는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가 매매 시에는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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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